근데 악어킹도 이제 핑크토이라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파워 넘치게 못하겠다 악어 악어 악어킹 악어킹 이렇게 해야되겠어 어? 원래 파워함의 상징이었는데 이렇게 해야겠어 핑크토이라서 뭐가 밥맛없게 생겨? 귀엽기만 하고만 제가 짧은 팁 드리면 이.. 보자 잠깐만 악어 좀 봐야되네 어? 우리부터 망яс jan 사사사 marketing 좋아 커미 플리츠 크랭크 탐욕을 드러내라니 죽어마땅하다 넌 어 그 킬각인데 저 킬각이거든요 저 점화도 있어가지고 내가 저 탈진.. 탈진 있구나 아... 탈칭이네 나 여기서 빠지면 안돼 나이스 탈칭 뺐지? 게이드 게이드 외치세요 게이드 나이스 게이드 게이드아~! 좋아 좋아 아이고 클레드 왜 죽었지? 두 번 죽었어 뭐야! 클레드! 클레드! 지금 가장 힘든 것은 클레드다 클레드 조금만 더 힘내줘 저거 너프당한 거 맞아요? 너프 당했다는 생각에 방심했군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냥 살리면서 하세요, 그래 좋다 아! 지민 ech 아반 멘탈 잡았다 멘탈 잡았다 내 레네토는 내 레네토는 포기하지 않아 아아 샷코가 왔네 아아 샷코가 아 이런 세상에 아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엘리스야 혹시 조합의 이점을 나와 살릴 생각 있니? 미드는 펍을 먹고 아 그래서 레벨이 밀렸어 내가 펍을 먹을 때 아 한 라인을 지웠어 카시가 정말 현명한 녀석이야 정말 현명한 녀석이야 미드에서 펍을 났는데 무슨 소리야 땡땡아 합격 판단력 합격이야 원딜이 그정도 판단력은 있어야지 4번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간다 간다 갱간다 친구들 이제 주 이제 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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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이거 해 이거 해 갑 가자! 쫘 hurricanes! 갑..이 친구와 친구야! 나이스 느낌좋아 봐줘야지 봐줘! 봐줘! 나이스! 이리와 이리와 뭐야 이거 아아! 카치 왔다! 까비! 좋아 봐봐 이거 봐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으악! 티띠띠! 티띠띠띠띠! 잡고 죽어! 까비 하아아아 까비 다시 가자 친구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자 아 탑아 힘내라 클레드야 할 수 있다 나이스 아 안해 안해 나이스! 나이스! 됐다 잡만 이득이야 이득이다 레넥톤이 레전드인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게 당연히 이득이지 싸비득이지 이거 카치 잡아가지고 카치 잡아가지고 저거 제약골드 먹었는데 근데 카치 잡아서 제약골드라 이득이야 좋아 점점 잡는다 절대 노이득임 아 이즈리얼 플레이 보고 저렇게 잘하는데 왜 2티어인가 했더니 채팅이 다소 공격적이군 좋아 육벨럼아 자식 육벨럼 클레드 온다 클레드 궁쓴다 오케이 해보자 궁 고고 클레드 댐 댐 클레드 궁쓰만 간다 마지막 클레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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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드 왜 마지막에 멈췄어 클레드 왜 마지막에 멈춰 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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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뺏었어 어깨 뺏는거 왜 나와 용 용 뺏었나 용 묻다 어 용 뺏었네 개구 나이소 아니 이거 하 가만히 일단 앉아있어보자 버스 버스 기사 아저씨 아직은 안오셨는데 일단 버스에 앉아있거든 기사 아저씨 올거 같애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자 기사 아저씨 곧 올거 같애 왠지 약간 이즈리얼 닮았을거 같거든 지금 기다려보자 대벌레 클레드 나 주는거 아님 아니면 미안 아 앨리스 우리팀의 아니 이즈리얼 우리팀의 보물 나 그를 보좌하리 잡는다 이거 잡는각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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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드 판단 지졌다 가라아 클레드 야 레드야 이상하다 다음 타자아 레덱톤 레덱톤입니다 가자 가자 내가 막을게 수고해라 친구들 내가 막을게 걱정하지마 나에게 맞더라 나이스 이것이 빠징 빠이 빠에에에에에에에엑 자를고 갈라ㅏ아아아 나이스아아 여윤 나이스아아 으응 꼬리를 살랑살랑 살랑되네 클레드 레드야 빨리 와 여기서 아 까비 아 W 아 까비 돌아가려고 하는데 W 타이밍에 야 저 클레드 죽었어 아하C 큰일났네 아이 큰일났네 저거 고의임 노노 클레드 고의 아님 레넥이나 저거나 예 저희들 비록 말렸지만 저희들 비록 말렸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나님 이길 맘 없어요 썰앤쳐요 간다 간다 개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가르고 잘라 가르고 자르고 가르고 자르고 쫙쫙 나의 연륜으로 안 보이는 샤코를 볼 수 있지 애송이녀석 좋아 가자 가자아 된다고 했잖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좋아 좋아 애들아 바텀이 균형을 잡아주고 모두가 멘탈을 잡았기에 바론도 잡은 것이다 끝까지 끝까지 힘내자 좋아 점점 우리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역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 상황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구나 굿쓰겠지 굿쓰겠지 나이스 분노 몰아터 분노 걸어주고 아아 바로 여기서 이제 저거 존야 썼으면 딱이었는데 까비 까비 근데 이겼어 안타 나이스 개이득을 보고 있다 개이득 그렇지 샤코드 진짜 후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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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냈다 추려냈다 기사노스 곧 올 것 같아 여기 약간 이지리얼 잘 맞힐 것 같고 지금 아거 등장 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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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끝내자 미드 미드 밀면 끝남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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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우리 팀 나이스 하하 나이스 나이스 오케 개굿 그렇지 되잖아 아하 아하 골드위에와서 첫승을 거둡니다 아하 되잖아 어 아 나는 진짜 다잘했지만 묵묵히 할거해준 앨리스에게 영광 돌립니다 아이 고생했다 아이 빠생 어 요거게 클레드 어 빠생하게 빠생 다잘 대머리라고 놀리지마 제발 내 피부 얼마나 매끈한 줄 알아 매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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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끈한 내 머리